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이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통에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통이나 하시더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2, 3, 7 보고마를 위해서 남겨진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후보 어떤 면에서는 필요치 않은 사람 또 한 사람은 히든카드 중요한 경기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 또 게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남겨둔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아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 엔트리 멤버가 깬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상태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필요한 목회자 예원교에 필요한 목회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자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남은 자 제목인데요 제목을 도풀어서 말하면 나는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2, 3, 7 시대의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예원공동체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남은 자로 또 성교에 남은 자로 할 일이 있어서 미션이 있기 때문에 헤븐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히든카드로 남겨두셨고 물론 연령대와 다릅니다 청년 때 히든카드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작년들은 지금 히든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대학부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남은 자가 아닐지라도 그냥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수고와 고생의 헌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지나고 나니까 저도 지나고 나니까 특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원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광입니다 어떤 면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이기가 있었는데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승리에 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응원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남은 자이거든 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5시에 본당 스카이 가든에서 저는 스카이 가든을 해가지고 멀리 있는 스카이 가든인 줄 알았더니 본당 위에 있는 스카이 가든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거 모르냐고 그래서 내가 잠시 깜빡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 중육자들에 참여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35년 만에 그게 큰 뭐 계속 그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 있게 스승의 날을 중직자와 또 교육자의 취신병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참여하면서 바람이 약간 불었는데 이게 도시락이 맛있는 도시락이었는데요 스테이크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씩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눈물의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제가 여기 서른 셋에 서른 둘인가 왔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러면 지금의 나이는 묻지 마세요 50하고도 중반 어쨌든 보금 만난 것이 저에게는 참 행복이었고 이 보금을 가지고 보금을 가지고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필드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원교회라는 필드에서 훈련되어 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행복이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원교회에 남은 자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후보 선수가 아니고 쓸모없는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할 때 히든카드로 세우시기 위해서 비밀리 남겨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남은 자와 회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편안하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다락방 설교 안 하냐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본문 설교 이사야로서 말씀을 가지고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졸든지 듣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또 8절에도 보면요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 쌓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에도 보면 망군의 여왁께서 우리를 와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갖고 고모라 갖다 뜻을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포로가 되어서 7절에도 보면 성읍이 항폐화되어지고 불에 타고 토지, 목정 이 모든 것이 이방인들이 다 회파시키고 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못되든지 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온 몸이 온 전신이 상처와 흔적뿐인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딸 시오는 포도의 망대같이 많은 포도 나무를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의 밭의 원두막같이 애호사인 겨우 간들간들하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에 또 내지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못 깨닫을 때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말은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고 바닥에서 머리까지 서운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럽게 하지 못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른들 중에 어디서부터 치유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 정신, 마음, 육신, 혼미에서 어느 부터 어느까지 치유해야 될지 모르는 본인도 정작 어디에 걸려 있는지 갈등과 번민과 이게 완전히 그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만굴의 여왁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갖고 예원께 온 모든 성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의 상태가 어떻든 모든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오늘 이사야 1장 8절에서 9절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매맞고 처참한 상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그 상태로 말미야마 포로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사단과 창식의 3장의 숙곡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는 말을 남겨진 구원받은 또는 탈출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겨진 그 많은 사람들이 회파되어지고 성읍이 회파되어지고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의 폐허가 되어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그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있고 예루살렘에 생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농명된 자라는 말은 생명체계 기록된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의 호적등본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걸 저는 다른 말로 바꿔서 예호원교회에 등록된 모든 교인 그 사람들은 3절에도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이 상처와 얼룩지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치유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여 그들을 치유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여할 것이 남은 자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잘 아는 393 393만 잘해도 영혼, 정신, 육신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393이 뭡니까? 393,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 9, 그 중에 3초울 보좌의 축복, 시공관의 축복 237의 빛, 3생명, 생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에덴의 축복 나, 교회, 업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또 돌아오는 자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현장에서 치유하셨는데 앞으로도 치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사 6장 13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덜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인 나무가 배임을 담아해도 그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리스도이다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되어지고 10분의 1도 전부 다 없어진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인 나무를 배면 그리스도가 남아있듯이 여러분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창식의 3장으로 올려욱져 있다 할지라도 불신자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한 복음을 못 누리고 24보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393의 축복을 못 누리며 저에게 여전히 10년, 20년 다녔데도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힘이 뭐랄까 혼미하고 말 많고 말 없는 것도 문제고 말 많은 것도 문제 아닙니다 할다 할지라도 그 그릇통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왔을 때는 등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히든카드이냐 히든카드가 안 되냐 꼭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당장 경기에 뛸 사람이냐 경기에 못 뛸 사람이냐 이 중요한 경기인데 이 사람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그 판단에서 가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복음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히든카드입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가 다 히든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2, 3, 7 뭐죠 제목이? 나도 헷갈리네 2, 3, 7 나라의 남은 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2, 3, 7, 2, 3, 7만 얘기하지 마세요 2, 3, 7이라는 단어 속에는 세계보금화지만 세계보금화는 단어 속에는 오늘 지금 보금 안전하면 물론 헌신은 할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죠 실제 전정통에 나가서 오늘 지금 항상 열매 있든 없든 보금전하지 않으면 2, 3, 7은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응답이 100%는 아닙니다 2, 3, 7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총 가지고 싸우러 가잖아요 그 총이 뭡니까? 보금이잖아요 전쟁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남은 자로 회복의 축복 속에 부르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과 신자 여호와를 신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 남은 자가 불신앙하지 않고 인보지 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되면 완전 치유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퍼센트로 말하면 여러분은 거의 90%에 100%잖아요 만에 하나 10%에 정말 가능성 없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뭐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시지만 만에 하나를 두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전혀 그렇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치유된 분들이니까 그냥 들으시고 혹시 치유 안 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어떤 창세기 3장과 불신앙과 가문의 문제와 우리의 상처도 여러분을 넘어 보금으로 지금 승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남은 자거든요 보금으로 살아남은 자 보금으로 결론 낸 자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보금 안에서 여러분은 능히 승리한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란 것입니다 이사의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의 성업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하셨나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하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은 너희여 그러면서 뭐라고 되겠냐면요 이사의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이사의 51장 11절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을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에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완전치요 내지는 상관없는 것 왜냐하면 보금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린다 할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무겁다고 느껴지잖아요 무겁다 힘들다 이걸 내려놔야 안 힘들다 그래서 안 힘든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무거운 것을 들고 있어요 영적 문제를 들고 있어요 가문의 문제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 놓고 뭐라고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이사회 53장 6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담당시켰거든요 그래서 성량했다 지불했다 갈라데스 3장 13절에 보면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볼 때는 무겁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안 무겁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들어오도 되고 안 들어오도 되고 그것이 보고만에서는 완전히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보고만에서 영영한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회복의 은혜 중에 인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남은 자의 축복이 이사야 49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게 존귀한 자라 하나님 나의 힘이 됐다 그 남은 자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힘으로 의하면서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54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슬을 향한 하나님의 이루와 회복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4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치스럽던 이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업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사야 54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꼭 애 못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인퇴하지 못하며 출설하지 못한 너는 놀이할지어다 산골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놀이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기쁨이고요 완전한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그냥 그리스도 성사미 하나님의 비밀 예를 들어서 2, 3, 7의 빛 은혜를 택한 자 그게 묵상 자체가 사실은 그 회복인데요 이걸 이사야설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중에서는 사람만큼 자국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국이 이사회 54장 11절에 17절에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제 내가 홍옷으로 벽을 쌓고 청옷으로 성벽을 기초를 놓겠다 그러면서요 내 공의의 터가 굳게 설 것이고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지고 너에게 접근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지 패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신학성경에서 어디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밥 세워요? 내 공의의 터가 굳게 설 것이고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너에게 접근하지 못하다 그리스도 고백하면 반석이라 음부의 고생을 못하리라 청옷으로 세를 줄이로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모든 어둠의 건세가 파도 같이 어떻게 간다고요? 쓰락 밀려간다는 거잖아요 음부의 건세가 잊지 못하리라 불신앙과 죄악과 조주가 오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저는 며칠 전에 오래됐죠 부활자를 칸타타 하면서 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빚을 청산했구나 모든 형볼로부터 완전히 청산했구나 이사회 53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이 나미고 그가 상하운 우리의 죄악을 나미고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평화를 입었고 우리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구나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구나 하는 것이 더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그래 너 지금까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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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 적용하면 네가 복음 안에서 지금 서있다는 자체가 기적 아니냐 제가 아까 내놓기 전에 우리 간사님 중에 남자 간사님 중에 신학교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 제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신학생으로 와 있어요 스승이라면 한 명도 안 찾아오더라고 전부 청년들이 내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은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스승 제자가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거의 제가 초등학교를 7년 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를 우리 교회에 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부터 6학년을 내가 2년 동안 했어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거의 지금 오래 닿았던 청년들은 주의라 교수님들이 많아요 서른 몇 개 다 근데 이제 간사님 있길래 사람이 있을 땐 간사님 그러다가 사람이 오실 때는 야 놀라봐 아들 같기도 하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아들인데다가 초등학교 봤으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초등부 행정을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거룩한 척 이렇게 다니시더라고 이렇게 자매하고 손을 딱 끼고 어우 예 늦게 다니는데 다 알아요 제가 그 신학생한테 신학교 다니니까 뭐 목사 될 때까지 목사의 대도 마찬가지 초년도 마찬가지지만 목사 될 때까지 어떤 설교든 누가 하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목사님은 정말 사모하는 마로 살아남았다 지금은 좀 타락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간사할지라도 교육자 가깝게 얘기할 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뭔 얘기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남은 자 속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사야 40장에도 표현을 잘 했습니다 이루하라 내 백성의 노역이기 때가 끝났다 그 제약이 사암을 받았다 그리고 내 사정은 여왁께서 수리하심을 다시 말하면 숨겨졌다고 생각하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묻는 자가 힘을 주고 여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세 힘을 준다 어떤 분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 각오 아세요? 하나님 지난달 내 각오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십니까? 내 영혼 정신 마음이 얼마나 갈등하고 번민하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내 사정은 내 원통함은 여왁께서 숨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정말 알지 못합니까? 내 원통함, 내 이 안타까움, 내 이 탄식, 내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정말 모르세요? 안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신 그리스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요즘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묵상하면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리스의 피를 심입어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의 피를 심고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제요 가게를 슈퍼를 갔는데 아가씨가 되게 집사람하고 갔는데 계산하는데 계산대가 원래 셀프로 하는데 셀프 안하고 아가씨한테 얘기하는지 혼라를 주는데 표정도 없어요 표정도 없고요 오세요 오세요 그런 것도 없고 딱 보면 혼라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참아서 그런데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가씨 하나 써요? 그랬더니 뭐요? 이런 그런데 점장 부르라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쿡 찌르는 바에 나와버렸어요 집에 얘기했더니 우리 딸들이 누구야 누구? 그랬더니 너 가면 안 돼서 큰일 난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주 예수님 그리스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나의 분노와 죄악을 그리스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평안한지 내 영혼과 정신은 아직도 체질이 예체질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이미 예체질은 십자가의 모습을 바꾸셨다고 했는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저물입니다 얼마나 좋던지 내일 가서 또 싸울 거야 그러는 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는 거지 구원은 끝난 겁니다 우리 체질은 바꿔야 되겠지만 구원은 끝난 거예요 우리 운명 48차는 끝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어요 끝내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말은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저주 그리고 죽음 재앙 사단으로부터 온 모든 형벌의 원인들을 끝낼 정도가 아니라 다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복음으로 남은 자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체질은 회복할 것입니다 393 속으로 들어가세요 24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 어느 날 치유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거 알죠? 관계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알아가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설명할 수 없어요 영혼, 정신, 육신 그래서 그렇게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치료로 막 엉킨 것 같지만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중으로 간단 명료하도록 그래서 저부터도 지도자들은요 말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요 계획을 세울 때 이거 저거 딱 결정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전사님들 마찬가지 포럼할 때도 있고 일단 저거한테 주일매서이 어떻고 저기 보문매서이 어떻고 뭐 핵심매서이 어떻고 막 장황을 하지 말고 전사님들도 1번, 2번, 3번 딱 얘기해야 돼요 성도들이 다 시우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이 렘너넛 7명 어떤 상황 속에서 보금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게 시브리스 11장의 인물들이잖아요 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남은 자의 사명은 보금 전파입니다 뭐라고요? 남은 자의 사명은 보금 전파 우리가 이 남은 자로서의 보금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 육신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더 중요한 건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는 이걸 지역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역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권사님들 오늘 캠퍼 나오실 때 설레였죠? 마치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설레였죠? 기대가 됐죠? 그래서 오늘 캠퍼 나온 분들은 10만원씩 내세요 왜냐하면 이 설레이는 장소에 왔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얘기해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얘기해라 죄와 사망의 보호에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복음을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운명과 사주팔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누가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가 있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바는 다른 힘이 없는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레이라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집사님들도 견멤적하고 저도 안 설레는데 설렌다 그러니까 설레이시죠? 청년 여러분 캠프 나갈 때 설레이죠? 아침에 설레이잖아 오늘 캠프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도 이상하고 성들도 이상하고 남은 자의 사명은 이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깊이 누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예원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은 자의 사명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2사 60장 1절에다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우와의 영광이 내 이의 이마였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강명으로 나와라 여러분 내년에 2, 3, 7 성교 원년 얘기하고 이제 본당 헌당 라스트천 끝내놓고 내년에 성교 사람들이 오고 이번에도 몇 명 왔는데 그랬지만 성교 사람들이 오고 막 욱작작하고 하면 열방이 열왕이 막 올려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좋죠 설레이십니까? 안 설레는데 설레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몇 년 중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핍박 받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분명히 마음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고 내가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핍박 받으면 괜찮아 환란이 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들어갈 거지만 내가 보니까 우리 딸 두 명 청년부 애들이 요즘 사모를 그러니까 관계전도 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가 설레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 그래서 무조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전도하란 말이 아니라 마음만 생각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하란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지 선교 대상이잖아요 전도 대상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가 뭐 하는 겁니까? 집 짓는 겁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는 외국에 못 나가니까 저는 언어하고 문화 때문에 문화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주로 동남아시만 주로 많이 갔거든요 유럽은 안 갔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가 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서 저기 태국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데 문화와 언어 때문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문화와 언어를 장벽을 넘어서 가서 뭐 하는가? 보검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깊이 보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오늘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뭔가 불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잠깐 두고 빠져나올 수 있는 얘기에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둘이 과연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정말 눈물... 내가 이번 주 찬양, 500장 찬양을 주일날 이렇게 부르는데요 마음이 눈물이 나네요 마음으로 이렇게 촉촉하더라고요 마음이 왠지 뭐냐면 500장 찬양에 보면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환란의 풍파가 저 형제를 휩쓸어간다 생명줄 던져라 저 형제가 건너편 언덕에 이르면 참된 안식을 얻는데 저 형제 허덕인다 이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교육사 사무실에 가서 어느 여자 목사님한테 오늘 찬양 부르는데 왠지 이렇게 눈물이...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 저 형제 허덕인다 눈물 나더라 했더니 그 여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갱년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게 왜냐하면 그 전주에 가서 현장에 가서 만났던 사람이 있어서 생각나서 그런 거군요 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78세 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새 가족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시니오 우리 목사님한테 죄송한데 78세라 그래서 그냥 뒤늦게 예수님 믿었구나 그냥 가서 신방을 하고 시니오 연결해야 되겠다고 강서구청 뒤에 갔는데 78세 되신 분인데 어르신 남자분인데 정말 젊어요 생각도 젊고 얼굴도 저보다 더 밝아 그분이 대림동에 늘 강서구에 사는데 왜 대림동으로 자꾸 놀러 가시는지 모르겠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시는데 남자분이 혼자 사시는데 대림동에 놀러 갔다가 우리 대림동에 캠프팀 연결돼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교육에 등록한 것들하고 대림동에 캠프팀이 대림동에 KT 다니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연금으로 사시는데 혼자 사시더라고 대림동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대림동 캠프팀이 전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처음 온 거예요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아들이 예수 믿는데 계속 기도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사연들 표정이 밝은데 참 이게 대단한 건 뭐냐면 78세인데 그 둘째 아들이 중학교 때 그 아내가 소촌한가 봐요 아내가 그럼 저 같으면 40대 중반에 그러니까 30몇 년 전에 아내가 소촌했으면 40대 혈기왕성할 때 저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재혼하지요 재혼합니다 저는 재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혼 안 하고 평생 사셨어요 남자분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들들 때문에 그때 결혼하면 아들이 사춘기는 안 된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47에 2년 전에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목숨을 끊었더라고 사연이 있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은 예수 믿고 잘 며느리라고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 잘 들었다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끝내야 되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설레이십니까? 복음 전화를 가는 것이 설레이십니까? 캠프 가는 것이 설레이세요?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가지 마세요 캠프 가지 말고 삶이 전도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청년들 직장 현장이나 학교 현장에서 친구에게 복음 전할 만큼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처럼 사기꾼이 사람을 접근할 때 어쩐지 사기치려고 접근하는 것처럼 의도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강한 복음의 빛을 받았다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고 성사명이 지금 역사한다면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것 자연적인 것 부담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설레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얘기 안 합니다 또 얘기하면 전도 자랑한다 그럴까 봐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2사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든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섭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창세기 삼병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보금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보금 증거할 때 우리도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 보금의 기쁨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증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일 쉬운 게 전도가 돼야 됩니다 장로님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장로님 전도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로마스 10장 14에 보면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드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 발과 함께 전도자에게 성세한 변화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보금 증거하는 자에게 하늘군대가 동원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령 영전 문제에 딸지라도 보금 증거하게 되어지고 남은 자의 축복을 주게 되어지면 회복의 은혜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융간에 치유되어지고 전해보다 오늘 오늘보단 내일 해피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날이 있었나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나 나에게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금 속에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로 보금으로 끝을 내야 되고 보금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학부 오미경 성교사님이 설교하면서 대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보금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도 안 싸웠어요 별로 안 싸운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사람이 착하니까 안 싸운 거죠 저는 좀 나쁘고 안 싸우니까 전에 우리 셋째 딸이 중학교 때 그랬대요 중학교 때 셋째 딸이 스물다섯 됐거든요 아빠 아빠 왜 내 친구니까 갔더니 엄마 아빠가 싸워 싸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처음 본 거야 싸우는 거 크게 싸웠겠지 우린 그렇게 안 싸우니까 조용히 가서 둘이 싸우지 않게 하죠 집에 못 들어가거나 폭력적인 가문에서 예수 안 믿는 부모 밑에서 그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그 영점 문제에 걸려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보금이 내게 이렇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냥 그 창세기 삶자 아니더라도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싸울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라고 보금으로 결론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남은 자 흑암문화를 보금 문화를 바꾸시고 남길 자 후대와 237 보금화에 쓰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원께는 이 시대에 뭐라고요 플랫폼 힘의 모든 사람이 오더라도 모든 성도가 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사역자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한 것처럼 직분은 특권입니다 파수망대로 안테라로 쓰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